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참 고민 많이 되시죠. 2차 전지주 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파월 연준 의장은 청문회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그 해법, 그 고민 해결. 저희 경주마 안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경주마 대표 기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버님 요즘 사칭이 생겼다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테이버를 사칭하는 사람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해졌으니까 사칭도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저는 또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로 또 사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제발 라이브에서 라이브로 그냥 질문을 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칭 왜 합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도 혹시 사칭 다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누가 카카오로 대신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세 분 세 개 채널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이름이 또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증권가에. 증권가에. 온라인 파트너스. 그분 저랑 동명. 이창환 대표. 이름이 같죠. 그분도 참 똑똑하시던데. 존경합니다. TMI였습니다. 진행을 해보죠. 일단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롤러코스터같이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롤러코스터가 벌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핑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이 밀렸다. 이런 것들이 어제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복이 됐던 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좀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또 졸츠 또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또 CPI가 또 나오는 데다가 미국이 이번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한 2,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지표와 발언들이 또 마지막에는 FMC라고 해서 금리 결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눈치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부장님.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는 2차전지 쪽에서도 셀이라든가 좀 더 상위 종목들에 있는 2차전지 섹터가 강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2차전지 쪽에 그저 강했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양극재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특정 섹터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초반에 상승을 유지하다가 한 1시, 2시를 좀 지나서부터 선물이 좀 밀리기 시작했던 게 지금 중국이 오늘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세 좀 미흡했었고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홍콩 항생 지수가 갑자기 급락으로 변했고요. 그래서 중국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선물이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좀 늘렸고요. 또 마침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도 앞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핏계가 같이 후반에 작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리는 것 같은데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밤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관계자들 만난 뒤에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백악관이랑 관계자들 만나서 반도체법 관련해서 좀 해법을 마련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방금 전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뭐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때도 저희가 느꼈겠지만 현대기아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마땅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또 미국이 법치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에서 의회가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면 그 밑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함의가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을 오픈하라. 그리고는 너네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뱉어라.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간다고 해서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한국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핵심은 이게 글로벌에서 우리나라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 반도체법에 적용을 받는 글로벌 기업은 TSMC가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과 대만이 또 동시에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한국 혼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간다고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SM엔터테인먼트 얘기 오늘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 13만 원 하던 게 주가가 오늘 보니까 15만 원 같던데요, 거의? 오늘 카카오 쪽에서 공개 매수 15만 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보통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주가를 넘어가지 못하고요. 공개 매수 가격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일단 올라간 거고 카카오가 15만 원 제시했으니까 하이브 쪽에서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요. 지금 이 이슈가 또 하나 있고 SM 같은 경우가 지금 MSCI 편입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조 6천억 이상이 가게 되면 이번 5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가총액 3조 6천억 넘어가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금감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것도 향후에 좀 봐야 되겠거든요. 어차피 이게 자본시자법 176조 사망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14만 9,700원인데 15만 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의미 없나 싶기도 한데 하이브가 또 그 위로 또 공개 매수 다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차피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좀 서로 지금 지분 경쟁이 있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상장 위에서는 반드시 SM을 인수를 해야만 되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지금 이만한 매물이 쉽게 나오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돈도 1조나 있겠다 싶으니까 충분히 이제 더 베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뜨겁고 더 추가적인 공개 매수 가능성도 있는 건 일단 열어놓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워낙 지금 오버슈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 이상의 지분 경쟁으로 올라가서 지금 신규로 뭔가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M의 현 경영진이 했던 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재무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 좀 돈이 새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라는 우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더 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했던 목표가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S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의 역사를 한 역사를 만든 기업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력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 지금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을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쩐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이브도 유상증자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조의 실탄을 받은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이렇게 SM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이유 자체가 SM에 갖고 있는 능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로 공개매수가 나오든 이제 누가 경영권을 인수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조금 재평가되는 시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공개매수 가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따라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에서는 또 모아갈 만한 기업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몸값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동안 경영상의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도 많이 개선될 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요즘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심을 정말 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에코 프로 BM. 저는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 어떻게도 그러세요. 에코 프로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그 에코 프로 BM도 같이 따라갔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수주가 나오면서 시장에 나왔던 얘기가 양극제 기업들 돌아가면서 대형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후속으로 LNF가 좀 나왔죠. 에코 프로 BM도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조합을 잘 보시면 최근에 올해 EU의 CRMA 법안 발의가 예고가 되면서 지금 양극제랑 폐배터리 기업이 같이 묶여있는 섹터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BM,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6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한 거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특이하게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컨센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시장의 올해 매출 컨센서가 8조 9천억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하단에 봤던 NL 쪽에서 봤던 매출액이 6조 얘기가 있었다가 다시 올렸어요. 8조대로 올려놨고 지금 예상 컨센서이 지금 8조 9천억은 넘어가서 10조가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고 있고요. 12조까지도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 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조면 올해 영업이익이 7천억이 예상이 되고 컨센서이 6천억이니까 천억은 상이할 거로 보여지는데 에코 프로 BM은 그동안 주가를 봤을 때 영업이익 배수 한 30배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천억에 30배면 21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 시장에 나왔던 얘기가 2, 3년치 주가를 실적 땡겨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실상은 지금 실적 추정치가 확 올라가면서 올해 주가를 반영한 겁니다. 내년 주가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더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듣기에는 이렇게 실적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숏 스퀴즈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저 덩치가 큰 기업이 우리나라가 약간 테슬라고 움직이듯이 저 큰 기업이 하루 만에 16%씩 두 자릿대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LG전자 상한가 이후로 또 아주 큰 충격이 될 만한 역사였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코스닥 1등 기업이죠. 코스닥 1등 기업이 일주일 만에 20%씩 오르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 상당한 쇼크 충격으로 남을 것 같은데 저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저렇게 급격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를 계속해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급등이 나올 때마다 장대양봉이 나올 때마다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커버링을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식으로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그게 상승에 상승에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글로벌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월 같은 경우에 특히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많이 떴던 2차 전지가 많이 떴던 2월은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조정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급등에 대해서 이제 2023년도에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이제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인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하면서 채찌 PT가 떠올랐고 2차 전지가 떠오르면서 테슬라라는 그런 몇몇 특정 종목들만 잘 가는 장세에서 한국은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못 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수급이 몰렸고 그 결과물에 공매도 쇼스키즈까지 나오면서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합쳐져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전에 로빈우드 사태 그때처럼 지금 우리 개인들의 승리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시장에 알려진 게요. 공매도 세력이 특정 자산운용사가 손실이 3,700억에 달한다는 게 있었고 실제 뉴스도 에코프로 BM에서 한 1,800억 정도 LNF에서 1,000억 정도 공매도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성장이 되게 귀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장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고 하는 쪽이 지금 2차 전지 쪽인데 섣불리 지금 성장주에다가 지금 공매도 쳤다가 아주 뒤통수를 맞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함부로 성장주에는 효소를 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에코프로 BM에다가 자꾸 공매도 치고 싶어하는 개인들도 지금 많이 있으세요. LNF, 특히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절대로 공매도 치면 안 되고 설사에 그게 이제 이렇게 가는 종목에는요. 쉽게 효소를 치면 안 되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게 바이오 종목이어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비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 3년 치의 실적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라 올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이제 반영하는 단계이고 내년 실적까지 반영하려면 아직 더 여유력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올해 큰 변화는 크게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것과 그리고 EU의 CRM의 법안이 3월 14일에 발표가 되는 거 이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금 소식 퀴즈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시장의 모멘텀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2차 전지주가 선수들의 영역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금 신규 투자 뛰어들어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도 선수들의 영역이었다. 이미 넘어갔다고요? 이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오르면 못 살 것 같다.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산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만 원을 보고 매수를 했지만 10만 100원이 되는 순간부터 손이 안 나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게 10%, 20% 이미 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야수들 혹은 프로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셔야 될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서는 처음 들으신 분들, 그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오늘 차트를 둘 다 보시더라도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둘 다 5일 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지하면서 올라오던 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점은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치고 있는지 실제로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여전히 지금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위에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 났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도 공매도를 하실 것이고 이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으로 공매도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더 올라갔을 때 또 뭔가 숏 커버링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 발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경제 지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막혀있는 구간에서는 이럴 때는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겠죠.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과 섹터들이 후발주로 따라갔고 소재가 많이 올라가니까 장비주도 따라가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브를 비롯해서 올라간 종목들의 이유를 근본적인 거는 지금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신고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의 시작과 끝이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아직 양극재랑 폐배터리 쪽의 이슈와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도 강했던 모습인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진 종목 쪽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과 폐배터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리튬 사업도 하고 양극재 캡파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거든요. 포스코케미칼 다음이 LG화학이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비행과 양대산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충분히 오늘 좀 올랐지만 최근에 3일 정도 올랐지만 충분히 담아보면 하고 오늘은 증거사 리포트의 목표가 100만 원짜리도 신규로 제시됐으니까 LG화학이랑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로 조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행은 더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보고 사면 절대 덤빌 수가 없고 내가 이 회사를 실적 추정실을 어디까지 본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실적을 어느 정도 보고 밸류를 어느 정도 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쓰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건배서 못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사서 등락은 있을지여도 이게 추세적으로 우아하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대표님은 더 담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욕심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할해서 담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회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양극재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도 명확하게 글로벌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분명히 높죠. 최근에 오른 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가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분할해서 6개월, 1년 동안 계속 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안전하지 여기서 내가 전재산을 태울 거야. 라고 하시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이라는 게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전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못 참겠으면 분할 매수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는 내가 계산기를 돌렸을 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업종 중에서 아까도 잠깐 LG화학이나 포스코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좋은 기업인 건 알지만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사업이 거의 100%에 가까이 말 그대로 양극재만 하는 기업이지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를 PER 기준에서도 밸류를 주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케미컬만으로도 글로벌 사위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캐파를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업들이 몇십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제 양극재가 뒤에 붙어도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공부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근 부장님의 견해에 좀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거죠? 저는 BM 같은 경우에는 좋다. LNF도 좋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버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의 주도주 예상을 해보죠. 경주마 시그널. 먼저 이창환 부장님. OLED 카드를 꺼내들고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야 우리가 TV도 많이 보고 집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OLED? OLED라고 하면 TV 패널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대형 TV에 들어가는 OLED는 분명히 있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안 좋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2027년까지는 연평균 11.6%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TV용 패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하고 있는 대형 OLED 패널이 되겠고 올해를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전장용 디스플레이 수주장과 10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잡고 꽤 올라가는 게 전장용 쪽에 지금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어나고 연평균 30% 이상의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독과점 구조에 있는데 이게 기존에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던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이라든가 좀 더 큰 화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폴더블 시장의 개발을 하면서 폴더블 자체도 화면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도록 폴더블 시장 자체는 연평균 40% 성장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성장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OLED의 디스플레이의 적용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다고 들고 왔습니다. 대장주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LG 아니고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전장용 쪽에서는 분명히 좋은 조커 TV용 쪽도 살아나지만 워낙 지금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도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사는 아니죠. 삼성 전자의 자회사인 건데 제가 보는 건 주목하는 건 폴더블 쪽입니다. 폴더블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이번에 MWC에서 많이 퍼펙트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장이 커지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폴더블에 들어가는 리지드 OLED라고 해서 이 부분에 거의 독점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을 독점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면 갈수록 삼성 디스플레이가 좋을 것이고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덕산 네오럭스라든가 SFC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OLED에 들어가는 쪽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북3 이거랑 LG 그래미인 여기에 OLED가 들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 OLED만 하게 되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리지드 OLED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딱딱한 거. 노트북은 쉬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딱딱한 게 들어가는데 이걸 삼성 디스플레만 하기 때문에 폴더블과 노트북 시장으로 확대되는 쪽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은 좀 오래 주목해보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삼성 디스플레이 쪽 유망하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저도 그래서 OLED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OLED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조선이다. 왜냐 그러면 아까 디스플레이 OLED도 같은 관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 무엇이냐에 어떻게 보면 숫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잘하죠. 2차 전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독점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조선도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중에서도 LNG 관련돼서 LNG 특수선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주량의 80%, 90%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테이너 화물은 조금 안 좋은 추세고 벌크 화물은 좋은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벌크 화물 그중에서도 가스 캐리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또 기자재 쪽까지 좀 파고 들어가셔서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 그대로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LNG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는 약간 저점 매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관심 없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다음 주도주나 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업종으로서 조선 기자재 쪽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주도주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경주만은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투표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더 간다 고점이다 지금 800여 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51대 49 거의 박빙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5대 5라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래 아마 50대 50이었을 텐데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1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간 거다? 고점이다 쪽인데요. 고점이다 쪽인데 아마 더 갈긴 갈 건데 지금은 아마 쉬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대 5라 그러면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다. 왜냐하면 이게 간다라는 사람이 확 늘어나던가 못 간다는 사람이 확 늘어나야 뭔가 심리에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지 여전히 망설이신다라는 거는 이거 무섭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더 간다고 보시는 분들이 절반이 된다는 건 그래도 패기 넘치는 투자자분들 참 많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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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일어났던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여러 악재들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애플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도 있었고 아니면 내부자 고발도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악재만 제가 세면 한 4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 속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좀 바닥을 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사실 제가 그 바닥에서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물을 타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폭락한 뒤에 너무 좀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그래도 MC분에 비해서 조금 좀 일찍, 좀 뒤늦게 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영업점에 있으면서 고객분들이 대체 물타기를 해요 말아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 물타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 20%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단 한 주도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 주식을 지금 사고 싶은가라고 한번 스스로 반문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마이너스 20%니까, 마이너스 30%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까 물을 타고 있어. 혹은 그냥 버티고 있어라기보다는 내가 이 주식이 정말 한 주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에 지금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버티든지 아니면 추가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그 답에 의해서 지금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버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한다면 제가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는 것을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떠한 어찌 보면 신기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데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글에서 사진으로 또 사진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메타버스의 어떤 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메타버스라는 그 어떤 산업은 오긴 오겠지만 분명 이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산업에 있어서 제가 좀 긍정적이 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의 어떤 SNS의 어떤 여러 공용적인 많은 유저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퍼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메타만 물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1년만 보고 들어갔는데 마음을 좀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래 주식은 한 10년 보고 가는 거지 마음을 편하게 먹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게 묻어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강매니저님 말씀처럼 과감하게 자르고 나올 때는 나와야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진솔하게 한번 다시 대화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마치 영화 제목 같은 그런 화두를 시장에다가 던졌습니다. 앞으로 13거래일 안에 상반기 시장이 결판이 난다. 두 분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난 일요일에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향후 13거래일 후가 FOMC가 있는 날인데 그 사이에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2월에 고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FOMC가 있습니다. 일단은 1월 고용 지표가 2월 초에 굉장히 슈퍼 서프로 나왔어요. 시장이 기대치의 3배 정도에 달하게 나왔고 그리고 CPI도 시장 기대치가 6.2 정도 예상했는데 6.4가 나오고 그러면서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고용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 서비스 부분 인플레가 지속될 거야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가 특히나 주목이 되는 게 12월에는 분명히 터미널 레이트가 5.125% 정도였는데 지금은 5.5%가 너무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6월이 마지막일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오늘밤부터 내일까지 청문회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물가 지표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회의에서는 그렇게 큰 어떤 자극적인 발언은 안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스틱 연은천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반기 때에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좀 있고 그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또 한 번 크게 또 출렁였던 많은 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롬 파월 의장도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먼저 봤더라면 어느 정도 매파적이다 비둘기 파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조금 언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1일에 열리는 FOMC겠죠. 금리 결정 어떻게 내릴 거냐.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두 분은 베이비 스텝인가요 역시? 저는 25BP 인상을 하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연준이 지금 과거와는 달리 시장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연준이에요. 지금 현재 페드워치에서는 25BP 금리 인상 환율을 약 68%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2월 초에도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면 경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 인상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몇몇 매파적인 의원들이 50BP 인상 발언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은 현재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BP 인상으로 좀 무난하게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과연 6월이 마지막이냐 5월이 마지막이냐 혹은 더 질질 끌 수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민 전인하고 동일하게 25BP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해야겠지만 경착륙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BP를 단행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위치 지금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의 코어 PC를 2.1%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간, 그러니까 경착륙을 가지 않는 장기간의 어떠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도를 잡았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감한 50BP보다는 25BP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이제 25BP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8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10분 중에 7분, 역시 0.25% 인상 예상하고 계신데요. 이 0.25%도 긴축은 긴축이잖아요. 이거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단행을 했다. 이러면 증시에 이게 호재가 되는 건가요? 호재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25BP 정도 인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정도까지는 이미 다 받아들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25BP 인상을 한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건 과연 6월까지 인상을 할 것이냐 정도의 좀 귀추가 쏠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발표보다 한 주에 앞서서 또 물가도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시장이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예측치를 좀 보니까 저번 MOM 기준으로 좀 낮게 예측치가 나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1월 CPI를 봤을 때는 가동치가 좀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시장의 변수가 조금 생겼던 그러한 이제 물가 지표였고 그 부분이 이제 이번 달부터는 약간의 안정세로 좀 들어서면서 물가 지표도 약간은 그래도 기울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그러한 물가 지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도요? 지금 시장에서는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특히나 지난 24일 날 발표했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시장 예상치와 달리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PCE 지표가 CPI 지표를 살짝 선행을 하는데 CPI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PCE가 혼자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는 굉장히 고질적일 것이다. 특히나 외부적인 요인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게 아니라 개개인의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하드캐리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의 소비 호조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난 1월의 소비가 자동차 그리고 소매 판매 외식 서비스 모두 다 잘 나왔는데 보시면 파란색 진한 선이 실질 개인 소득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소득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다. 인데 연한색 선이 바로 실질 가처분 소득 돈을 쓸 수 있는 양이 갑작스럽게 늘었어요. 이 원인이 뭐냐 보면 미국의 몇몇 개 주에서는 작년 말에 세금 환급 금액을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 증가는 1300억 불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정부의 세액 감소가 약 2500억 불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소득이 1300억 불 늘고 세금 덜 거친 거 2500억 불이 빠지고 두 개 합쳐서 약 3800억 불의 소비가 1월에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매 판매 그리고 외식까지 1월의 소비 지표가 매우 서프라이즈로 나왔었던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실적 데이터가 주간 단위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주 동안 2월에 나왔던 지표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있으면 발표를 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그렇게 가득 담고 있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CPI 지표가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들고 오시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5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역시 더 많으시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비슷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또 너무 많이 저렇게 보고 계시니까 살짝 불안한데요. 약간 당황했습니다. 71%까지나? 오늘 보니까 또 유가가 다시 80달러 대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요? 실질적으로 유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거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것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의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증한 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최근 1년 동안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다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오른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적인 요인도 아주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팀장님도? 네,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72불 그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정학적 여러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어떤 벨브를 잠그고 있는 게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한 변동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박스권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의견 폴과 함께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박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 팀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해외 주식 얘기를 좀 살짝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즘 박 팀장님이 어떤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냐 미국 주식에서 저랑 같이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무지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저와 한 10개월을 같이 지옥을 맛보실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어떤 경계 국면을 봤을 때 보통 이제 4개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승이 있고 또 하락이 있고 또 침체가 있고 회복기가 있듯이 그러한 국면에서 지금이 바닥일지 또는 바닥이 왔는지 아니면 지나갔는지 그 타이밍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는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주식을 조금 몇 개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실적 기반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아니 침체라고 표현을 안 하겠지만 경기가 지금 하락이 되면서 약간의 실적을 견고하게 지켰던 기업들 아니면 오히려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먼저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다들 아시는 채 GPT, 인공지능 여기에 또 사이클의 큰 영향을 받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이런 업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그 실적과 지금의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을 좀 접목을 시키는데 그래서 어디 말씀하시죠? 제가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를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사상 첫.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댓글창에 빨랑 튀어 이런 얘기를 많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저랑 이제 10개월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드벤처를 한번 같이 제가 경험을 해드리는 그 방향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공지능 또는 빅테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는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기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팔란티어 들으시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는 중국이 먼저 가고 하반기에 다시 미국으로 간다 주의거든요. 지금 그거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거는 시청자분들도 네이버나 구글에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표 하나로 한 국가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지금 현재 확장기인가 침체기인가 아니면 거기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구간인가 사진으로 굉장히 단촐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중국은 바닥을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경기 자체가 바닥까지 진입하려면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물론 주식은 경기 자체 사이클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긴 하지만 가장 올해 상반기는 일단 중국에서 한번 뿜어주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물론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주가 하락기에서 가장 마지막 사이클이 실적 악화 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어두운 터널의 끝부분을 지나고 있다 정도이고 이거의 가장 큰 힌트로는 재고 자산이 줄어드는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재고도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자체로는 거의 바닥을 향해 간다 정도이고 주가는 이미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면 바닥은 나왔다 정도로는 보고 있지만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실적 자체가 서프가 나오는 기업도 많을 거고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도 혼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이 조금 더 뜨겁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중국을 꽤 오랫동안 주목해서 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침 또 양회 기간이기도 하고 좀 관심 보고 계시는 섹터 관심 깊게 보시는 섹터 이번 양회가 지난 주말부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주말에 2023년 전인데 정부 업무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일단은 과거 시진핑 2기를 어떻게 마감을 했고 3기는 어떻게 할 거야인데 시장에서는 2023년에 중국 GDP 성장률 목표를 5.5% 혹은 5%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인 5%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는 한데요. 이때 작년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랑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데 중요하게 보는 건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 뭐냐였을 때 첫 번째가 성장약이나 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안전, 탈코로나, 위드코로나이고요. 그 다음이 투자, 그 다음이 소비였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이후 키워드 탑4의 소비가 들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번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소비 자체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정도이고 중국의 개개인 소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 그리고 그 안에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장품보다는 아무래도 의류 산업 정도 그리고 인프라,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해운 쪽을 좀 특히나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하고 건설업 지표 자체도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최근에 철광석이랑 석탄 혹은 인프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경기 정상화 관련된 이런 산업들의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동시에 BDI, 건아물 운임 지표도 오르고 있어요. 이게 만 포인트 갔다가 300포인트까지 빠졌던 게 코로나 시기에 물동량 적채기가 나오면서 5000포인트 갔다가 최근에 600까지 빠졌고 지금 다시 125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2배 정도의 건아물 운임 지표가 껑충 뛰었는데 해운업종,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매니저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팀장님 호되게 당하신 것 같은 느낌을 약간 매니저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해주시자면 미국 주식은 희망이 없는 겁니까? 미국 주식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미국 주식이다 중국 주식이다 물론 다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국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만한 어떤 믿음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맞는 기업에 투자듯이 국가를 또 선택하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만 써도 될까요? 30초 준비한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면 제가 그래도 결국은 미국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퀴즈처럼 말하는 게 2008년 리먼 사태 때 최악의 실적을 냈던 국민연금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이유는 달러를 30%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고객분들 혹은 투자자분들도 달러 자산을 최소 30% 정도는 갖고 계셔라 마지막 코멘트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클로징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딱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ñ